여주 자연농원도 있고 영산농이 있고 영산농이 있고 영산농이 있고 자리스농이 있고 여기가 버섯 떡갈비래요 버섯 떡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연자씨가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 근데 안그랬다그랴 그러니까 연자씨의 해지장 갔어 미자 저는 신랑만 알아서 문자를 보냈지 미자씨 문자 보냈어? 저 신랑 신랑님한테 이거 버섯전도 맛있고 반찬이 맛깔스럽네 네 버섯은 소금장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자씨